안녕하세요. 니트입니다. 화면이 좀 어색하죠?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쯤이면 저는 프랑스의 비행기에 타고 있을 거예요. 무슨 소식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음악감독으로 함께 참여한 영화가 이번에 제 72회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쇼트필름 코너에 초청되었습니다. 사실은 감독님이랑 배우님 두 분만 가셔도 되는데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같이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아마 케이크워크 강의 영상 시리즈가 약 2주간 지연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양해 말씀 전할 겸 그리고 제 소식도 전할 겸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저희는 2주 뒤에 만나겠습니다. 잘 다녀올게요.